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약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이 은약이 있어야 내 인생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은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은약이 내게 있어야 되겠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은약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약 속에서 또한 내게 주어진 비전이 보여져야 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요 내게 임한 비전은 세 개의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서도 이 은약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은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비전 속에 있을 수 있는가 그 비전의 내 인생이 올인될 수 있는가 그 은약과 비전은 목사님 같은 분이 하시지 우리 평신도가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도사님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위치에서건 주의 종은 여기 올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다시와 중직자들과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을 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위치不同 상디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다를 뿐 하나님을 향한 그 이유와 목적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위치不同 상디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받은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것 다 같은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상디가 내가 그의 주신 정체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약, 비전은요 확고해야 됩니다 상디가 내 인식과 의향을 커졌습니다 노아에게 확실한 은약을 주었습니다 상디에게 노아의 최신의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짓는 일을요 약 100년 동안 지속을 했다니까요 이 방주 짓는 일을 약 100년 동안 지속을 했다니까요 이 방주 짓는 일을 약 100년 동안 지속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은약의 틀을 갖추는 데 참 집중했겠습니까 아마 그 인생이 이 은약에 각인되는데 충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노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에 집중했으니까 아마 후대들도 거기에 이 은약에 각인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난 정복의 은약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하나 보고요 계속 가난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의 틀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가난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인정하면서 그 비전의 틀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확고한 꿈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에게 확고한 꿈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에게 확고한 꿈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이 드림의 틀을 완성해 놓고 노예로 간 겁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완성했고 지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의 예상의 삶을成功했고 노예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의 이유는 그의 시은이 없이 움직이지만요 그의 욕심은 어떤 마음이 주어졌지요 육신이 힘들지만요 확실한 꿈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감옥이 그 꿈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약, 비전, 드림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은약과 비전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세계보고 막 이 꿈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약과 비전과 이 꿈이 내게 완전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는 지금부터요 이번 한 주간에 이미지화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간에 있는 그 응답과 비전과 이 꿈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주간에 있는 그 응답과 비전과 이 꿈이 내게 말숨으로 성취되도록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비전과 이 꿈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과 비전과 꿈이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어떻게 해요? 오늘의 현실을 나의 기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약과 비전이 내 꿈이 심해지지 않도록요 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계속 성취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미지화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and athletes before they compete they don't just go out 여러분 골프가 18홀로 되어있잖아요 and in golf there's 18 holes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그냥 그냥 가서 시합 나가기 전에 그냥 가지 않는다니까 and the world class golf players they don't just rock up to compete 그 골프장을 다 돌아봅니다 they go around the whole golf course and one hole one hole they put it within their thoughts 벌써 시합 나가기 전에 18홀이 그 골프 선수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and before they even compete all 18 holes they're in the heart of the golf player 18개 큰은 소위에 비싸이기 전에 도저히 타드 토마을 리크 1라 그 모양이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린이 어떤지 다 파악합니다 so what shape it is, what kind of surroundings there is they look at it all 그리고 그 운동 선수가 우승의 꿈을 꾸고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and that athlete while dreaming the dream of winning they start to play golf so that this is a success in their dream of winning they start to play golf 굉장히 나가기 전에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and before they go out they make it their image and before they go out they make it their image and before they go out they make it their image and with my life with my future I make the covenant vision and dream given to me as my image 내가 붙잡은 dream이 내 오늘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so you're making the dream that you held onto as your image so that it can be fulfilled in your life so that it can be fulfilled in your life 수많은 크리스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and they say that there are many Christians in this world and they say that there are many Christians in this world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양과 비전 꿈을 이미지화한 사람은 성경이 보니까 적어요 but if you look in the Bible the people that made the covenant vision and dream as their image in the Bible there aren't many 그들의 것으로 붙잡고 정말 그 미래를 오늘의 응답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적어요 the ones that really held it as the one earned the ones that really received the answers of their future today there weren't that many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다이시라고 하는 랩런티가요 바로 이 이미지화를 너무 잘했어요 but if you look in the Bible today a remnant called David he made all these things his image 다윗도요 은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수의 인수의 류창당 중的人 그러면서 다윗에게 임한 은약과 비전 꿈을 다 붙잡고 다윗 그 속에서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다윗은 다윗은 다윗의 인수의 인수의 인수 다윗은 다윗은 다윗 앞에, 현실 앞에, 오늘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응답을 다 받고 가요 다윗은 다윗도요 다윗는 다윗은 다윗의 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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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는 다윗이 이제 다윗도 넣었어요 우리 덕수가 태권도 시험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벌써 마음속에 상대방 선수의 어떤 모션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래야 그 시험 나가서 벌써 시험 나가기 전에 승리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설상 가서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and even if you do go and you do not gain victory you've already gained victory 여러분 내게 임한 언약과 비전 꿈이 있지요 and we have the covenant vision and dream that has come upon us 우리의 영수와 묵은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finding that is very important 그것이 찾아졌다면 그것을 내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거죠 and if I found those things they have to be within me and I have to enjoy the answers within those and I bless him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ll have that kind of week this week and I bless him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ll have that kind of week this week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and you don't know how happy of a life you would be living and it hasn't even come yet but the blessings if I enjoy that within my life how much of a blessing is that? and it hasn't even come yet but the blessings if I enjoy that within my life how much of a blessing is that? 그러니까 막 염려 걱정 막 그건 누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that is why there's no reason to enjoy the warriors but enjoy the covenant and vision that God has given to you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만의 꿈 너고요 쫙 누리면 됩니다 and there's the dream of world evangelization that only I can do and you have to enjoy that 아멘 벌써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다 응답받아 버려야 and before you go out, you've already received all of the answers 이제는 너희를 Brenda가 더 정도 sino이나 이렇게 너에게 뱉도ら 그 보이는 응답 이전에요 보여지 않는 응답을 누려 버리는 거예요 and before the visible answers you have to enjoy the invisible answers 너희가 한 번경에 빠진 후える 끊은 다음에 너희가 한 번경에 보기 전에는 너희가 안그래는 일을 해버려야 내일이 오기 전, 내일이 오기 전에는 벌써 오늘의 응답을 누려 버려야 and before tomorrow comes, 너희의 답은 정말溝이고 여기서는 해결이 진짜 lumine 지냈을 해놓고 식으로 결제하지 가장 할 수 있게 그래야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로 붙이고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도요 은약과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슈로부터 전달받은 은약과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슈로부터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메시야 은약이 있었다니까 다윗에게도 그 속에서 임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1상 16장 11절 13절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소년이잖아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은 그냥 소년의 무통 아니 그냥 10대였다니까 그때가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은 그 어린 시절은 그 어린 시절은 그 어린 시절은 그런데 여러분요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기름 부흥 받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사무엘 사무엘 다윗은 다윗은 아마 다윗은요 내가 설마 왕이 될까 라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은약 속에서 내가 뭔가를 꿈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instead of thinking oh will I really be able to become king but within his word and his prayer he would have been enjoying his dream 아니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게 뜬금없이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and there are many renowned people in this world but 사무엘 사무엘 just comes up to me and then all of a sudden says you'll become king does that make any sense at all 우리의 he knew that what he had to do when he became king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약 속에 있으면요 비전은 클리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and if you're really within the covenant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vision it will be seen through you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든 관계없어요 확실한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it doesn't matter what I become in the future you have that sure vision 내가 이 땅의 총리가 되든 의사가 되든 태권도를 잘해서 대표 선수가 되든 관계없어요 원약 속에서 나온 비전은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whether I become a governor whether I become a doctor whether I become a taekwondo athlete it doesn't matter the vision that comes from the covenant it is sure 그러니까 다이슨은요 왕이 될 것이다 소년에게 그렇게 기름 부었는데 벌써 소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벌써 알고 있다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벌써 알고 있다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요셉은요 확실하게 아니 다이슨 확실하게 다이슨이 할 드림을 붙잡습니다 and that's why David the dream that he wants to dream he accurately holds onto it 그래서 다이슨은 다이슨은 확실하게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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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겨 버린 원약교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it is to recover the taken arc of the covenant 아니 다이슨은 봤잖아요 다이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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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약교를 빼앗겨 버렸다니까 다이슨은 원약교를 빼앗겨 버렸다니까 다이슨은 다이슨은 원약교를 빼앗겨 버렸다니까 원약교를 and what is the arc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inside the arc of the covenant is the word of God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거가 그 속에 있어요 and there's the evidence of how God worked within the arc of the covenant 그런데 은약교를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다이슨이 마음 담고 있었겠어요 but the arc of the covenant was taken away from Israel how much heartache would have David had 그럴 수밖에 다이씨 은약 속에서 나온 비전 붙잡고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될 거 확실하게 붙잡았다니까 and there was no choice because David had the covenant the vision and within this dream he was sure of what he was about to do and what does it mean to recover the arc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다 그 말이에요 it is to refine the word of God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되새긴다 그 말이에요 it is to make that word move and arise again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말이에요 and it is the age where they have lost hold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시대에요 and it is the age where they think so lightly of the word of God 여러분 이 시대에 RUTC 운동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and it means in that age he held on to the RUTC movement 아니 내가 주일날 예배드린 것만 해도 대단한데 뭔 말씀 운동을 합니까 and just me coming on Sunday and worshiping I think that's good enough what kind of RUTC movement do you want me to do 아 그냥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and I could just believe in God and live why do I need to come to church to worship Him 아我自己 心理相信 上帝就够了吧 왜шему 还要来到 教会聚会呢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이시 돼야 될 줍니다 and even if all the people thought like that today you have to be like David 내가 왕이 되면 빼앗겨버린 은약계를 되찾아야지 when I become king I need to recover to take an ark of the covenant I need to do the RUTC movement that no one else does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내가 말씀을 회복해야지 in this age where the word has disappeared I need to recover that word 환윤模糊的 时代 我要恢复 화유 다이시의 꿈 이 확실합니다 and David's dream it was accurate 다윗的夢 is確实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and what is the reason that I need what is the reason that I need to become a doctor so that we're going to what is the reason that I have to be in a higher position I have to be in a higher position 다이슨은 확실한 꿈이 주어졌다 and to David he held on to that sure dream and to David he held on to he held on to that sure dream and to David and David after recovering the ark of the covenant he dream the dream of restoring and placing it in the temple 내 시대에 이 말씀을 회복하고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후대에게 보이게 놀아 회부 응시와 화유 불예색 군대가 말씀을 짓밟은 그 시대에 내가 말씀을 회복하여 말씀을 후대에게 남기게 놀아 퓌리시인은 손을 붙여서 그의 말씀에 대한 지속을 회복하여 그래서 다윗씨 확실하게 아리프티시 성전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아리프티시 성전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아리프티시 성전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씨의 왕들 이유가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어른은 렛는 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리프티시 운동과 아리프티시 성전 운동이에요 뼛게 부는 언약계를 되찾고 그 언약계를 영원히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언약과 비전의 꿈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것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씨는 뭐가 있어서 합니까? 다윗은 확실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붙잡은 언약과 비전과 꿈을요 그 안에서 다윗 속에서요 굉장히 이미지화합니다 이슈와 멍의 의상은 다윗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슈와 멍의 의상은 다윗은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의 응답으로 다윗은요 그 속에서 엉망하게 노려버렸어요 그런데 나의 의상은 다윗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怎么样 향수하나? 통과 신的话유 여러분 사모엘 사항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아답에 서잖아요 사모엘 사항 17장에 그때 다윗이 골리아답에 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And when David was before Goliath What did he say to him? You come before me with spear, sword and javelin But I come before you with the word of our Lord Jehovah And I will show you that the Jehovah's salvation is not within sword, javelin and spear And to what extent did David do word 24 hours So that that kind of confession would come out of that little boy To what extent was the covenant vision and dream that David had Was it accurate to give this kind of confession? So he's out of the告白 is this And before that giant Goliath It makes no sense for that little boy David to stand before him But to David he didn't look like a giant But to David he didn't look like a giant In David's eyes Goliath didn't seem that way In David's eyes Goliath didn't look like a giant 다윗보다 적은 꼬마로 그냥 보였다니까 다윗은 다윗의 눈 카쟈처럼 살 수 있는 Johnson II 저하고 우리 이사기 어디갔어 이사기 딱 하고 서면 내가 이사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승수가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면 승수가 나를 볼 때 조그만한 꼬맹이로 보여주면 승수가 나를 이기는 거야 다윗이 가진 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진 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진 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묵상 해물을 쓰면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가게 나갈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언약과 비정과 꿈을 이어 다윗은 말씀 속에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늘 언약과 비정과 꿈을 확인하고 그랬어요 상상에 임한 언약과 비정과 꿈을 매일의 기도 수첩 속에서 확인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언약과 비정과 꿈이 주일 강단 말씀에서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if the covenant vision and dream that has come upon you it's confirmed through the Sunday pulpit 그리고요 그래서 말씀 24 하는 게요 언약과 비정과 꿈을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이미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Is making the covenant vision and dream my image 그리고요 또한 기도 24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내 기도 속에서 성취되는가를 보는 시간이죠 다윗이 얼마나 이 기도 24시에 부르냐 하면 대단해요 다윗은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무상화유 다윗은 늘 찬양을 좋아했어요 다윗은 기도 24시를 어떻게 했냐면 찬양 24시 다윗은 24시간 동안 무상화유는 찬양 24시간 동안 무상화유 여러분의 기도 24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내야 해요 우리 유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기도 24시 한대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 육적 건강을 동시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그 자체가 기도 24시야 그러니까 호흡에다가 기도를 담아버려요 호흡에다가 은약과 비전과 꿈을 담아버려요 호흡을 잘 못합니다 저는 호흡을 잘 못합니다 워낙 신호흡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늘 저의 생각 속에 24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 24시간 동안 무상화유는 24시간 동안 무상화유 저는 지금도 계속 합니다 이제 저도 계속 합니다 늘 제가 교회에 와서 딱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뭔가 두려움이 약간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사단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오기 전에 꺾어버립니다 내 생각 속에 와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밥을 먹다가도 운동을 하다가도 걸을 때가도 사육을 늘요 생각 속에 탁 스쳐오는 게 있어요 매달 제가 식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게 늘 누려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을 내 일상 24시간 속에다 넣어버려요 요즘은요 CVD IP 이걸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나면 CVD IP 계속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다이씨 얼마나 기도 24시에 뿌렸으면 10편 70편을 넘는 것을 썼겠어요 다이씨 수금을 타는데요 얼마나 기도 24시에 뿌렸으면 악신이 떠나갔겠어요 아니 누가 수금을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수금을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켜는 게 하프 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24시 말씀을 24시 하는 사람이 타는 것과 다르게 돼있죠 그래서 kick mission He will not talk to you 목상화与 마음대로 24시간의 민합 & praying 21시간을 뛰어나면 다른데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으로 볼 때요 굉장히 말씀 20 Поin 14시 기도 20 Поin 24시 하는 것 같아요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요 당신이 목사님 같아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계속 지도문을 올려요 매일마다 매일 한 번도 빠지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 한 번씩 빠져먹고 그럴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시끄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끄러워요 매일 류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그는 하루 하루 종일 들을 때 류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해요 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만해나 그만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이만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어떻게 이미지화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내 속에서 그것을 깊게 누리느냐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24시, 기도 24시 하면요, 25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약계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다윗이 회복라, 성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4시 하시를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25시 능력을 늘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경례 25시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원약과 비전을 그의 꿈으로 누려버렸냐면, 그 기도 속에서 누려버렸냐면, 어떤 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이 모든 상황을 tile그려는, 사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상황에 믿음에 확신이 나옵니다. 형들이 다윗을 무시할 때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동네가 다윗을 미치고, 형들이 다윗을 무시할 때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사올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올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라 글리야 예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을 것 예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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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미지화 해버렸으면 예호화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예호화는 예호화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예호화 어떤 순간에도 푸른 초장에 나를 위신다 아무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관계없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不管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도록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나의 기도 아멘 은약 비전 두림을 결코 뺏기지 말고 나의 것으로 이미지화하는 시간되기를 주의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은약 비전 두림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로 나의 현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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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